아씨 아 어떻게든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켓이 없다 바깥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스토리로 대충 만들 수 밖에 없다 어때 어 느낌있지 오케이 자켓 끝 3 그리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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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4 점수 5 5 3 2 제주도를 불어버렸지 모양 아 미녀들 또 공분하지 말고 오늘 Untitled 보러 왔다 아 난리네 간다 Untitled 뭐야 이거 세트네 엘로 오늘 형 정말 연예인같으시다 올라오래 아 공분하지마 이제 들어갈게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죽겠네 일단 아 죽겠네 진짜 어 뭐야 이거 그때 그 집이 아니구나 시민이네 아 어차피 오는데 길이 다르더라구요 아 어차피 뭐 좀 먹어 왔다니 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좀 해줄까 아 뭐야 밥 해놓은다며 내가 일단 간식 좀 먹고 내가 밥을 금방 갈게 아이고 80명이었는데 사클 유튜브 구독자 2천명 됐어? 이거 2만 찍었어요 조회수 이거 원래 몇이었는데 근데 이건 나오고 올려가지고 좀 됐는데 옛날 것들은 80회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와 80에서 2만 지금 사클도 진짜 겁나 많이 넣었는데 미쳤네 감사합니다 라고 형이 아 일단 노래부터 들어봐 일단 팔 보는 것부터 들어봐 와 진짜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좋을까요? 부끄리 다음ọ 좀 기다려보세요 누구인 거 같아? 선생님 누구인 거 같아? 쌍래 희석이가 어제 새벽에 피처링 해줬어요 나 깜짝이야 이란다 여기다 편집 좀 했지. 내가. 어, 그렇네. 이런데. 아, 춤 딱 빨리 내라. 차트에, 차트에. 아, 욕심내지마. 뭐래, 학교에서. 그래서. 본 애들이. 딩고 애들이 봤을 거 아니야. 뭐래. 정참의 택배. 정상적으로 수업이 그거 가능해요. 수업 들어가면 애들 다 정참의 택배. 이게 진짜. 아, 진짜? 오. 다, 막. 수업하려고 하면 그래? 네. 아, 야. 어제 배구하는데. 나 공락 날라온 적. 애들이 막. 정참할 때. 뽀워줘. 막. 어, 학교에서 터졌네. 아. 아름답다. 자, 그러면은. 밥 먹자. 아, 배고파. 지지겠다. 아, 야. 조심해. 조심해. 개같지? 사는 게 개같지? 아, 이거 또 온 김에. 나도. 이거 뭐야. 시그니처. 하기로 했는데. 이상하게 해도 얘네 안 쓸 것 같은 느낌인데. 아, 그래? 정참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. 아, 그래? 정참을 Let the beat drop을 뚫어야 되는데. 야. 언타이틀스. 오, 좋아. 괜찮지? 야. 야. 언타이틀스. 언타이틀스. 예, 괜찮다. 야, 예. 처음 거 괜찮았다.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야 될 시간이 왔다. 하지만 그전에. 자, 내가 선물이 있다. 따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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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따라와. 제가 공항에 저기 태워다 드릴 테니까 좀 더 놀다 봐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도. 그래, 그래도. 예, 예, 예. 제가. 오늘. 엄마랑 같이 타고. 형 잘해가지고. 내가 또 선물을. 아, 이거 안 들고. 야. 적당히 해. 적당히 해. 아, 이게 아무래도 이. 이뽕작이기 때문에. 이거는 그냥 선물로. 내한테. 돈 준다고 했잖아. 근데 너네 생명이가 2명이잖아. 원래 곡비 이런 거 한 5천원에 줘야 되는데. 자, 이거. 한 명. 두 명. 반등해라. 50. 니 거 아니야. 50. 50. 100. 이거는 거의 뭐 사실. 그냥. 프로 애들이. 오케이. 빠크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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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네 아이고 그래 난 이제 서울로 돌아간다 내일 언타이틀과 언타이틀과 염 땅 삼디에 아맨다 아이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스튜디어스가 또 선물이라고 아 뭘 뭘 또 줬어 뭔데 또 뭔데 또 러브레터 이런거 응 응 뭐야 청첩장 이 씨 빠그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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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